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나근혜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도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고 그 다음에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9월 9일 월요일부터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의과대학을 포함한 대학에 대한 수시 접수 일정입니다. 이제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원 100% 가운데서 64%가 이번에 수시 접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정부가 예정했던 대로 원안대로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은 이제 공은 전부 다 윤정부 윤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환호를 지르겠지만 또 기뻄과 동시에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윤석열의 시간이 된 거죠 . 윤정부의 시간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6가지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일종의 루비콘 광을 완전히 건넌 거죠. 건너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의로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기추가 대단히 주목이 되는데 이제 오늘 어제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는 내용들도 좀 소개하고 그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견해도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로 사태는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악화될 겁니다. 상황이 호전되는 것이 아니고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악화가 되면은 그 악화되는 모습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게 될지 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악화가 될지 이런 문제들은 이제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한국의 이제 필수 의료가 에 대한 지원자는 격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응급실 위기 배후 진로 위기 그리고 환자의 고통 그다음에 의과대학 정원에 따른 수업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 그다음에 대학병원의 경력난 그다음에 거의 반영구적으로 전공의들이 필수 의료가에 복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이제 전부 다 그거를 다 떠나 안게 되는 거죠. 이제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다 책임을 제아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점을 일찍부터 우려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경고 메시지를 낸 거고 그러나 마치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문제를 뭉갠 것처럼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정도를 건넌 것을 다 뭉개버린 거죠. 물론 본인은 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결과가 말해 주겠죠. 결과는 어떻든 간에 피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 뻔한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을 문제가 없다 잘 될 거다 이런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현장이 무너지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그대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의로사태를 보면은 이제 그동안 한 20년 30년 정도 강력한 숙가 통제 정책을 실시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손을 대지 않더라도 현재 한국 의로체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래에는 특히 필수 의로 분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로소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체제인데 그걸 이제 윤 대통령이 버튼을 눌러버린 거죠. 버튼을 눌렀으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본인이 이제 다 책임을 지게 된 본인은 이제 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볼 때는 공으로 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정부는 이제 응급의료실 위기를 통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마침 대한 응급의학회에서 긴급 설문조사를 했네요. 이제 현장에서 직접 지금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405명 정도의 응급의료 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보면 92% 정도가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비교적 병원에 통원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개인적인 경험에 국한되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힘든데 이게 이제 오늘 대한응급의학회 긴급 설문조사 92% 정도가 대단히 긴급한 그런 상황이고 정부가 상황을 지나치게 안일하게 보고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인 거죠. 그 점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면 그냥 타임아웃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제 의료사태는 그냥 이제 의사들 손을 떠나버린 겁니다. 의료인들의 손을 떠나버리고 몇몇 대학교에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이제 삭발시위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의대 교수직을 그만두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눈 하나 끔찍하지 않을 겁니다. 타임아웃됐기 때문에 이제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켜보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국민들 중에서 일부가 피해를 당하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상황이 돌아가기 때문에 대개 제가 10가지 주제 가운데 5가지 정도 국한시키는데 오늘은 어제 방송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주옥 같은 그런 의견을 남겼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6가지 주제를 오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미국의 정권시장은 상당히 반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ai 주식의 대표주자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 한 2% 이상 정도 반등을 했으니까 특히 반도체 주식들이 굉장히 성과가 좋았는데 이 ai 혁명의 거품 논이라는 부분은 여전히 잠복되어 있는 미 정시의 여러분들 그런 복병 가운데 하나죠. 마침 서울에서 이 소위 현업에 띄는 퀄컴이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분들의 그런 컨퍼런스가 열렸네요. 그거를 이제 거의 실황중개하듯이 한 경제신문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 가지고 보도했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정보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 이야기는 반도체의 슈퍼사이클 호황은 이제 막 시작 단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학자 이야기도 아니고 기자 이야기도 아니고 삼성전자에서 직접 반도체 섹션 ds 부분입니까 반도체 섹션 부사장이나 콜컴의 이런들 상당히 지위가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걸 다 한 번 이렇게 묶어서 정리하게 되면 현재 정시를 보는 시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투자하신 분도 많으실 테니까 그런 부분 한 번 정리 정돈. 시야 시각을 잘 가지는 게 중요하죠. 지금 뭐 이제 대통령도 결국은 이 의로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득이 있고 내가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비용을 지르겠죠. 투자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뭐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힘을 못 쓰니까 그런데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잡다한 그런 뭐 무슨 뭐 여야 무슨 뭐 협의회 뭐 이런 거 다 별로 뉴스 가치가 별로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오늘 한 신문을 읽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그런 기사가 있네요. 그 기사가 이제 참 이렇게 갔습니다. 저희 회 멍을AN